열림티비 파이팅! 맛있어진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빨리 돌아오셨네 와 싱글 길있네 좋다 저기 네 여기 맞아요 네 여기 맞아요 아 뭐지 오우 저래요 아우 오우 오우 냄새 잣나무 냄새 나 오우 냄새 너무 좋아요 정말 잔나무 냄새 같은 피톤 칠한 냄새 여기 향도 너무 좋고 길이 너무 이끕니다 강아리나 로드로마 앞에 식당까지만 와봤는데 처음 봐놨던 향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더라고 보니까 씩을 길을 여기를 몇 시도 다니신다고요? 일단 끌고 와주신 이준님 커피 하나 드려주세요 옆에는 이렇게 색깔이 되게 예뻐요 산이랑 딱 어울리네 지금 감사합니다 중국제예요 알리 스파이더맨이야 스파이더맨 잘 먹겠습니다 주노님 아니 무슨 말씀 너무 맛있어 너도 행복해 여기 일하는 여기 몰랐는데 빵순이었나? 김진호씨도 와이프 자전거 사서 데리고 나올게요 유심 꼬시고 있으면 오우 그러시구나 여기 여기 산춤으로 붙지마 옆으로 가요 옆으로 날이 푸져서 무서운데 안 떠오르면 안돼 그니까 아까도 되게 위험하더라구요 안쪽으로 다니는거 아니야 아까봐 돌 여기까지 굴러온거 봐 아 잘난다 아 그래요? 근데 약간 클로즈업 해야하는데 배경이 좀 좋아서 눈도 너무 좋아 여기 이쁘다 여기 저쪽으로 가 자전거 저 위에다 저쪽에다 아 시원하다 봄바람 부는다 아 잘한다 봄바람 바나나만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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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토불 파는 데가 많지가 않아 근데 왜 나무가 여기 불이 난건가 왜 간벌을 한건가 다 잘른거죠 네 다 간벌한거죠 간벌했지 뭐 간벌을 새로 심으려고 간벌이 업자들하고 육착이 돼서 돈 줄라 이 정도 아니 이런 좋은 나무들 다 잘라타는거 재명이가 시킨거 아니야 또 그거 재명이 미화하세요 아니 나 미화하지는 않는데 나도 그 사람 괜찮은데 자꾸 나고 주위에 사람이 다 잘라타는거 지난번에 했던 시선 있잖아요 그거 한번 신경쓰면서 가보셔요 다운할 때 이렇게 맞추고 시선 보고 자세 낫지 뭐 이런식으로 안정해서 엉덩이 빼시는게 좋아요 와 여기 봐 위험하다 되게 위험하다 되게 음 이럴때는 주먹으로 처리 아니요 이게 자동을 꺼질아요 일단 손을 감아 아니에요 저는 자동을 꺼질 때도 하루00원으로 하나도 그러니까요 토치고 어렵네요 재밌게 타게 됐다 그럼 이게 그거를 열어놓고 강쪽까지 가는 거예요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와, 멋있다! 오! 이야, 환살대! 우리 그때... 이리로 그냥 내려왔잖아요, 저리 왔다가 아니, 거기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끝났어요, 이제 어디 갔어요? 여기 내려온 것이지 뭐, 이제 다녀오세요! 아니, 뭐...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형, 가지 말자 스톱! 인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네 네 인도마다 접시 일단은 가고 이제 끝나겠죠, 인도? 네, 그래갖고 네, 글로벌 한번 가 와, 여기도 사진 잘 찍으면 이렇게 크게 나오겠다 와, 여기도 사진 잘 찍으면 만남이 아, 왜 이렇게 오, 아, 네 진짜 잘 찍는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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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멋있다. 이게 경유자전거가 울쳐 울쳐 부럽고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 손으로 갈거에요. 손으로 갈거에요. 저기서 낑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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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손으로 갈거에요. 손으로 갈거에요. 손으로 갈거에요. 손으로 갈거에요. 개구리 소린가봐. 개구리. 어머 세상에. 우리 통화산 하는 일이야. 우리 일로 내려왔었잖아 전에. 통화산 안가고 일로 내려왔잖아. 아 잘왔네 그러고. 정치. 정치. 개구리라고. 우리 일로 내려왔습니다. 오 맛있게 나온다 이게. 이뻐. 풍경이 되게 이뻐. 인간전기. 인간전기. 아 이게 느낌이. 어렸을때 친구들이랑 자주 못하고 여행을 온거 같아. 초등학교 때. 아 이제 봄느낌. 어우 완전 봄이야. 아 옛날에 이럴때. 어디 막 놀러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맞아요. 인간전기. 아 진짜 같아. 44시월에 다좋다. causa. 자연의 살을 냈다. 아. 아 정말. 아. 아 옛날. 아. 예. 어때. 아 잡히게. 옛날. 아. 아 그 세분이요? 오오 오! 오, 멋있어 오, 여름에 와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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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주는 것 같아 와, 여긴 또 눈에 있어, 어디까지 오, 여기 추워, 추워 여기 지금 냉골이다, 냉골 오, 추워, 추워 그래갖고 냉골거야 공사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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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개판으로 들어가는거야 왜 그렇게 제재하는 애들이 없지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여기 만들어진지 얼마 안됐어요, 여기는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여기가 콕콕콕인데요 네, 맞아, 여기였어요, 여기 충고쪽 콕콕, 역사 여기 응, 내가 말한 데가 여기야, 여기 아, 이게 옛날에는 풍성하죠 콸콸콸콸콸인데 야, 민경 없었어 배터리가 감사합니다 아, 이 독평산은 에너지받이 있어 봐봐요, 이 다리봐 여기가 배터리가 500 500에서 1000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다 내 앞에 계속 갔어 내가 뒤를 따라갔다니까 대단하셔 인간 배터리 근데가 재밌어요 저 시에서 틀어줘요 야과로 좀 오, 대박이다 얘 전화해야돼 얘 전화해야돼 아니면 화면들 놔두고가 먹을 거 좀 넣어주고 계속 없어요 음 말겹냄 응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보폭을 일정하게 그니까 그냥 이제 뭐 삥거나 들지 않고 일정하게 계속 가는 거 일정하게 계속 그 르릉클해요 그냥 가는 거 근데 사진을 못 찍어요 혹시 자극 받을까봐 근데 그 곰 진짜 커요 우리 그 빨간 통 있나요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김장할 때 하는 거 그거보다 커요 응 그러니까 거기 막 먹을 거 막 하려고 응 진짜 공사 중이었거든요 다큐멘터리는 곰이 가장 좋아하는 게 단 음식인데 어떤 등산계 같애 곰이 달려든 달려든 원인이 단 거 에너지 빠이츠 초콜렛 이 냄새에 너무 민감해서 그러니까 빨리 줘버려야지 말줘야지 말줘야지 빨리 줘버려야지 빨리 줘버려 이따 먹으라 그러고 아 유관 가려고 NIz 손을 구입했어 여기 심글 있어요 여기 심글 으흑 잔잔 손에 남겼습니다 자 나도 계속 가려야 되겠다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갈아야 돼 이거 먼저 들어가세요 전 천천히 갈게요 오 소리나 어떻게 형님 아까 뒷브레이크 잡지 마셔야 되는데 어 소리나고 이거 되게 거슬리는데 아프레카만 잡고 있어요 그냥 가요 그냥 안 되겠어 에아 못 가 못 가 못 가 원배 에어컨 베일 그래서 아 아 으 제가 뭐 따라 우린 으 무매바흐 다 따오셨어 아 아는 이지마끼리 유매들 그럼요 브레이크를 안 잡았는데 뒤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느낌의 엉덩어 어 그렇네? 전화 브레이크 아예 뒷브레이크 잡지 말고 앞머리만 잡으세요 어 누나 똥만 났어 어 누나 똥만 났어 어 아까 그 강사장님 맞구나 다 탔어 다 탔어? 응 갈게요 누나 수고하세요 아 빨리 타 차 온다 차 자 우리 먼저 내려갈게요 네 조심해서 타세요 근데 우리가 갔단 데는 말고 하하하하 우리 공장 여보세요 안 나와요 형님 네 많이 났는데 지금 영상이에요? 같이 잘 잘 와 괜찮아요 멋있어 이거 됐습니다 아 아 아 아 던져보시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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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오 마이 파슬리 아 한 번 보세요 아 아 아 아 열심히 만들려고 했으니까 못 만들게 아 아 아 아 아 시켰다 아 그래도 저기 스팀은 잘했다 아 그럼 전문가의 그림을 못 그리는 거지 스팀은 잘 그렸어 오 안성기 같아 안성기 살짝 안성기 느낌 나는 맥심 잘생겼어 안성기 아저씨 너무 나이 드셔가지고 안생겼어 얼굴이 안생겨 얼굴이 아니야 안생겼어 너무 마음이 아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